세상을 살아가면서 빨리 죽고 싶지 않잖아요. 그러나 단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오래 못 사시고 단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? 선생님 봤을 때. 근데 사람 자기도 그런 느낌을 아는 것 같아. 사람이 보면 자기가 일찍 죽을 거야 그래. 자기 여섯 살도 못 살고 죽어.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.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직성이 있어.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는 일단 그런 사람들도 단명이야. 명이 길지 못해 보면 사람들이 그게 자기 인생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주가 진짜 스무 살 못 넘기는 사주들도 많고 봤을 때 그리고 신이 차서 신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고. 단명하는 사주들은 특징은 뭐 굳이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르겠다. 어렵네. 어려워요? 어렵지. 뭐 특징이라는 거 사람마다 그 단명의 특징이라는 건 없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뭘 증명하기가 참 그래. 얼굴 보면 너는 좀 단명할 것 같아 하는데 이걸 막연히 이걸 풀자니까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그때그때 그때그때 느낌이 알 수 있는데 근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까 입으로 입 포함하지 말라고 하거든. 자기가 나 빨리 죽을 거야. 근데 그런 사람들은.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자꾸 몰라 명 재촉하는 것 같아 보면. 차라리 이런 소리 하는 게 낫겠네. 선생님. 벽에 똥 칠할 때까지. 그러면 진짜 똥 칠하면 어떻게 해. 그냥 편하게 살 때 죽어야지 오래 살다 그래야지. 똥 칠할 때까지 살다 보면 안 돼. 그것도 죄야. 식구들한테. 그래요? 일단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낫고. 안 하는 게 낫고 보면 있어 단명할 것 같으면. 명이 짧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 빌어줘야 돼 뭐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. 얼굴 보면 나타나는 것 같아. 얼굴을 보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다.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아니면 사주를 풀든지. 특징 같은 게 없다 별로. 단명하는 띠 명이 짧은 띠는 있는 것 같아. 명이 짧은 띠는 소띠도 어떻게 보면 명이 짧아. 띠가 닭띠.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좀 명이 좀. 이렇다고 다 아니에요. 소고기 닭고기. 그분들이 보면 풍파가 많은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명이 짧지 않나. 다 짧은 건 아닙니다. 그러면 eu 띠는 소띠인